뭐가 그렇게 좋아? 자기가 잘생겨서 솔직히 우리 회사 외중원 중에 이차장 팬 아닌 사람 어디 있어? 생신 아니에요? 왜 나였어요? 왜 하필 나였어요? 귀에서 이상한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대단하잖아요 저렇게 위험하고 높은 데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데려가줘요 저 밑으로 부탁이에요 요즘 나한테 왜 그래요? 기다릴게 기다리지마 오늘 뭘 말씀이세요? 책이야 나도 하고 싶은 말 좀 하고 살면 안 돼요? 괜찮아요 나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눈 떠봐요 기다려야 기다려야 한글자막 by 한효정